할렐루야!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노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세상은 혼란하지만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 불을 짓는 십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쌌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듯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치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더하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폐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왕의 십자가, 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려는 빌라도의 마지막 노력도 성난 유대군중들의 함성에 좌절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내란의 조짐에 긴장하였고, 가이사의 신임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예수님의 처형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요한은 18절의 간단한 언급 외에는 십자가 처형의 구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한의 관심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대심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대적의 입을 통해 대적의 강력한 의지로 예수님이 왕대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대적은 유대 군중들의 밀란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한 빌라도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대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성도님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조차 의심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치는 충성심을 의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불이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의 신문과정은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때에도 너희 왕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해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빌라도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본문 15절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를 왕으로 삼은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범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증거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화했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가르침과 행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뿌리째 흔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얻어내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협박은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방면한다면 결국 가이사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자신들의 왕이 아니며 자신들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오직 가이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 나라의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19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 죄수가 왜 처형을 당하게 됐는지를 밝혀주는 패를 붙이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는 빌라도의 분노와 조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계획이 스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모욕하고자 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해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스스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분노와 조롱을 통해서 요한은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예수야말로 진정한 그들의 왕이며 나아가 인류의 왕이 되신다라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0절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당시 유대인의 언어인 아람어와 로마인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로마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제명이 쓰여졌습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은 범세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왕권은 세계적이며 우주적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21절에서 빌라도에게 죄패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그들에게 모욕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달리고 버림받은 부정하고 무기력하고 저주받은 자가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22절에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법적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은 일단 선언된 선고를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으로 알려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자신이 굴복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복수로 예수의 재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왕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내 인생의 왕은 나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좌충우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의 왕은 나라고 주장하며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왕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라 나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 같아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인하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풍요로한 삶을 보장할 것 같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왕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한치 앞에 일도 모르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좌충우돌한 나의 교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번째, 오늘도 왕의 십자가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